유산 때문에 내낙탄을 죽여? 누가 죽였는지 확실히 알아야겠어요. 제보검 해주세요. 허가증 없는 환경. 증거인멸은 한준이가 있거든요. 진범이 가져간 거 아니야? 양 교수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? 죽인 거야? 그날 계단에서 네가 민 거냐고. 제가 죽였냐고요? 마음대로 생각하세요. 도완지, 임원호가 우리 코앞에 산단 말이야? 엄마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. 여보세요? 제가 별이 언니. 에? 뭐라고요? 준희 형 의심하는 거면. 양 교수님 노트북.